미국 언어의 탄생 배경, 미국 언어의 탄생 배경은 다른 국가와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한 영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 영어 미국은 주로 17세기에 영국 영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과 미국은 아직 별개의 국가 아니라 영국 식민지였는데, 이로 인해 영국 영어의 일부 차이점이 미국에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며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국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영어의 변형이 진행되었고, 이를 미국 영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영어 사용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특정 기간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영어가 각각의 표준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쪽의 억양, 어휘, 철자 등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영국 영어보다 조금 더 과거적인 억양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특정 용어나 표현은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에서는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국 영어와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 독특한 억양과 어휘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의 표준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2. 각종 이민 미국은 이민 국가로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유럽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이민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 언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영향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17세기와 18세기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영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크리올 언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혼합 언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크리올 언어는 현재 미국 영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지역적 다원화 미국은 국토가 넓어 다양한 지역과 지방에서 다양한 언어와 방언이 사용되었습니다. 각 지역은 자신만의 독특한 억양과 어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차이점이 미국 영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미국 영어는 독특한 어휘, 문법, 발음 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어의 변형 중 하나인 아메리칸 슬랭, 아메리칸 슬랭은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나 특정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며, 영어 학습자에게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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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